힘이 삼손과 젤라예요. 삼손이요. 사모님 건강하세요? 네. 잘 지내시고 용인으로 가요. 저희도 한 두 번 해야 되니까 빨리 빨리. 한 번에 저희도 안 돼요. 오래돼서. 의자는 가져가세요. 바늘과 실이에요. 아 그거. 그 킥보드요? 그 킥보드도 가져간다고요? 의자요. 의자는 가져가죠. 의자를 가져갑니다. 형은 여기 환감이 넘어가지고. 언제까지 조기. 힘이 참 소소합니다. 맨날 산산만 먹나? 산산만 먹어? 산산만 먹어? 요새 우유 안 먹죠? 우유요? 우유 안 먹어요. 살은 빠진가 보니까 우유를 안 먹네. 우유를 좀 먹어야 되는데. 내가 꼬마 때 먹던 그 우유. 그만한 우유는 다 어디 갔나? 요구르트 만절먹으라고 동생이. 그게 하고 갔는데. 먹다가. 내가 90년대 처음 왔는데. 90년대 처음 왔을 때. 먹던 우유. 자양동 한강 우성인가. 논산시장 살 때. 현대인가 우성인가 모르겠네. 현대 우성이요. 그때가. 논산시장에서. 주택에서 살았어요. 주택에서 살았어요. 주택에서 살았어요. 근처죠? 논산시장. 뚝뚝뚜시장. 뚝뚝, 뚝뚝, 뚝섬시장. 성수시장. 시장이 서울데. 또 노노사 시장이야? 시장이 다 거의 비슷하게 몇개 있어 건대이쿠. 요새 방향만 틀려. 뚝뚝 시장이 가장 큰 것 같은데. 뚝섬 시장은. 성수성이 동네가 커. 오래되어 가지고. 노노사 시장도. 지금 완전 부닷동네 됐어 거기 촌동네 지금 재앙동은 스타시티 거주로 오세훈 시장이 살았지 거기 도망갔어 딴 데로 뭐지 트라펠리스 위에서 갔다대 오세훈 시장 거기 살다가 스타시티 스타시티 살다가 건대 있고 병원 옆에 있는 거 거기 살다가 오세훈 시장이 스타시티 위에서 갔다대 저번에 교육 왔는데 가르쳐주더라고 아이고 오세훈 여기 살다 도망갔어요 트라펠리스로 그러더라고 또 새로 생겼대 저쪽에 트라펠리스가 양재에 있는 거 말고 서주 놓은 거 말고 아이고 우리 이제 엄마랑 끝나고 기차갑니다 에베터 내려갑니다 피아노은 참고로 215킬로입니다 215킬로 저로 타요?